아아 당진아재입니다 아 저 오늘 전동 키보드 부품 컴에 들어오시면 부품 컴이 아니라 저희 카페에 들어오신 회원님들 거 즉흥 답신해 드릴게요 카페 올라온 글 올라온 것 중에 이제 궁금한다는 것 몇가지 전동키보드 궁금하다는 몇가지 q&a 어 풀이 해 드릴게요 요시오 님 요시오 님이 3월 12일날 답변 달아 드린 건데 킥보드 요시오 님이 문의 하신 거에요 킥보드 기어 단수가 1 2 3단으로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고 이 단수가 기어적인 부분을 의미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킥보드는 기어 단수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전기 가스렌지 라 보십니다 전기 가스렌지 버너 일단 2단 3단 누르시면 전기 가스렌지 그 빨개지는 그 빨개지고 2단 빨개지고 3단 빨개지면서 전기를 많이 소모시키면서 화력이 세이지 않습니까 킥보드도 똑같습니다 그냥 일단 2단 3단 해서 전류 값을 많이 열어주고 해서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모다 쪽으로 전기를 많이 흘러보내 주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요 기어가 있는게 아니라 전기를 많이 열어주고 사다주고 하면서 모다 속도를 빠르고 약하게 해준다 그런 부분에 질문을 하나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쉬운걸로 님이 시티코코 할리 이런 전기 스쿠터를 한 4년 정도 쓰셨대요 그리고 컨트롤러를 가지고 와서 몇개 사왔겠죠 어디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에서 비슷한 컨트롤러를 구해오고 해서 꼽아봤는데도 잘 안되고 하니까 이제 배터리도 나갔고 컨트롤러도 나갔고 이래서 공인비 수리비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이 할리코코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 수리할 때가 뭐 별로 잘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요런 상황에서 공인비 배터리값 60에 컨트롤러는 뭐 그렇다면 한 십만만원 받겠지만 배터리 값만 60만원에 플러스 공인비가 또 한 십만만원 들어가겠죠 10만원에서 20만원 선 들어갈 거니까 한 번 8,90만원 되면 이게 버리는 타산이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자기가 부품 구해서 자기가 수리 안하면 버려야 될 각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배터리 나가면 배터리가 비싸거든요 이거 보니까 60볼트 60볼트 제품이에요 60볼트 배터리 가격이 용량 큰 거는 조금 비싸요 20A 같은 경우는 좀 쎕니다 한 40 국산으로 하면 40에서 한 60 정도 봐야 되거든요 40 부쩍 넘고 60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정도 보시면 되요 그렇기 때문에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고치려면 타산 대비 나오려면 중국산 배터리나 중국산 배터리를 싼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좌 때려 놓고 컨트롤러 자가 수리하고 써갖고 해야지 가격이 나오고요 그 자기가 뭐 남한테 맡긴다 그러면 일단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한방에 그냥 배터리부터 올케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서 거기서 이제 올케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공임이 세이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이빙된 그런 데를 보내야 돼요 그런 데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카페에 난해하신 분들 오면 이제 우리 카페에다가 이제 이렇게 밑에다가 또 사장님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렇게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본인들이 이렇게 수리를 이렇게 글을 올리시고 의뢰글을 올리시면 수리를 내가 해주겠다 해주겠다 해서 받아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금 난해한 거나 의문이 있거나 아니면 수리점이 좀 수리점 내가 좀 구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저희 카페에다가 이렇게 수리 해주실 분을 구한다 그러면 지역하고 연락처하고 적어 두시면 저희 카페 사장님들이 달라붙어서 도와드릴 겁니다 무조건 그래도 유상수리는 유상수리로 내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올린 글인데 중국산 킥보드인데 얘가 그래도 보드가 좀 있는 애예요 11인치인데 이건 이제 무거워서 우리나라 수입이 안돼요 직구로밖에 안되겠죠 이게 직구로밖에 수입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 두 기둥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져 나온 게 11인치가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뭐 중국공장에 이런 것도 있네 이랬기 때문에 얘들도 이렇게 두 봉으로 해서 한번 세워보겠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조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한 줄 봉 돼 있는 거를 주더라고 그래서 한 줄 봉대 있는 거 봉대가 좀 약해 보이지 않냐 이랬더니 두 줄 된 거를 캐드 쳐 가지고 저희한테 좀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그런 내용이 있어서 회원들하고 공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 뉴스피드웨이 그러니까 이 분은 이니모터스에서 킥보드를 샀는데 알래스카상토끼님이세요 알래스카상토끼님 이신데 이거를 몇 년 전에 죽으로 샀는지 색으로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터리가 이제 다 됐다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시간 방치했대요 배터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충전을 시켜 줘야 되는데 장시간 방치하면 죽죠 배터리는 노화된 제품이고 보상판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배터리를 보상판매를 해주는 거예요 노화된 배터리를 주면 이제 새 배터리를 주고 그 대신 돈을 어느 정도 까 주겠다 너무 배터리 너무 오래 쓰면 솔직히 제조사도 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터질 수도 있고 이러면 또는 고치 아프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를 보상판매해서 배터리 리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어차피 그때 KC 인증주객에서 배터리는 원래 지치 배터리로 넣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 본래의 성질과 인증 받았을 때 그 기준에 들어가는 부합판은 그 배터리를 다시 제작해 가는 게 제일 좋고요 해당 업체를 통해서 그 다음 부득이 불가하다 그러면 그냥 뭐 사설에 감수하고 내가 뭐 그런 부분 좀 감수하고 사설에 맡기던가 아니면 중우산 배터리 같은가 1순위는 제일 좋은 거는 업체를 통해서 한다 두번째 사설을 이용한다 세번째 해외에서 배터리를 사와서 사이즈를 보고 잡아놨는다 근데 안전성은 일본부터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중우산 배터리 가지고 와서 자기가 뽑아 쓰는 것이 안전성적인 부분에서 크게 차이 난다고 하지 않는데 미세하게 조금 나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요렇게 이제 배터리가 자기가 다행이 돼서 죽었다 그럼 우리 카페에 올립시오 내가 배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고장이 나서 좀 싸게 해 주실 마음 착하신 사장님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카페에서 이제 배터리 수리 해 주실 수 있는 사장님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내가 싸게 먹고 당신꺼 한번 봐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세하게 글을 적어서 이렇게 올려 주시면 답변을 받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분과는 이제 배터리 회사님들이 연락이 리페이 하시는 분들이 업자분들이 연락이 갔겠죠 킥보드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킥보드 갑자기 멈춰서 도와주십쇼 킥보드 가 되더더더더더더더더 하면서 도는 거 있잖아요 부드럽게 도는 게 아니고 킥보드 가다가 모다가 다다다다다다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모다 안에 센서가 나갔거나 아니면 그 많은 확률로 컨트롤러가 아다리 걸리면 브레이크 걸렸다가 풀렸다가 그 질질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가 타다다닥 걸리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컨트롤러 이분 같은 경우는 살흰의 추억님은 컨트롤러 입니다 여기 지금 도와주신 분이 호이님이 도와주셨는데 댓글로 도와주셨는데 컨트롤러 안맞습니다 컨트롤러 가시면 다시 산란하고요 라이트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튜닝을 잘 모르겠는데 스프릿 비스트, 엘포, 엘이디, 악마, 아왕 57000짜리에 올려왔고 킥보드 올리셨네요 듀얼랩터 뭐 이랬는데 라이트 추천 좀 해주세요 이라던데 라이트 추천? 저번에 이제 천안의 미니모터 사람이 전화 오셔가지고 라이트 이거 볼드라리인가? 이거 좋은데 이거 튜닝하는거 자기 잘한다 그러시더라구요 천안에 아 천안 미니모터스 여기에 천안에 서불구인 사장님이 저랑 통하신적이 있는데 주변 인근지역에 사나님 이라가 그 다음에 골드런 이라 하면 참가 아 여깄네요 저번에 사장님이 골드런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가 이제 좀 좋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이게 근데 좀 구해다 주는 사람이 이제 공급이 조금 불안정해져가지고 다시 자기가 이제 공급을 하는 부분을 이제 찾고 있는데 요런 부분이 좀 밝고 좋다고 그러고 튜닝하는 것이 사람들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GR 골드런 사각 아 이분 많이 사놓으셨네요 요런 것도 밝다 그러시더라구요 뭐 U7도 하고 하지만 뭐 U7 우리 U7도 많이 하죠 U7 U7이라 치면 인터넷에 U7 라이트라고 쳐볼까요 U7 라이트 U7 라이트 치면 이렇게 U7 라이트도 이렇게 있는데 U7 라이트는 이게 요게 바깥에 링의 형상에 따라 가격이 조금 틀리고요 요 지금 바람개비 링 요게 제일 비싸요 가격이 높아요 왜 높은지 모르겠는데 이 바람개비 이렇게 꺾인 데가 제일 가격이 높고 안에 LED 두 발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가격이 높아요 한 발짜리 들어가 있는 LED 칩이 한 발짜리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요거 튜닝은 많아요 U7 튜닝은 많았는데 U7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그냥 뽀대상으로 올려놓는 거고요 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해서 카페 어디 갔죠 카페 그래서 여기 중앙인님이 계속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저한테 문의를 하셔서 답변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뭐 다 호세스 하고 이렇게 올린 건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데 제가 이제 다 못했어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아달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카페 회원님들 거 영상으로 리뷰 답신 영상 찍어서 한 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자였습니다 언제나자였습니다